음악 오늘의 이 윤광진 형범을 진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정말 지금 동영수님께 과감한 지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은 김정은 용수님이 이 사고와 의정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수님의 보충구청을 staffing 주부들이 하고 봉부터 먼저 들어가면 나만 고가 가버린다고 너무나 더 편리하게 다 돼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방이라고 창의대 고개 버린다고 따로 기생실까지 로드에 또한 시원하고 하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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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렇게 두루는 찬물, 두루는 도물을 물러내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엌 세간도 가정주부들의 기회에 맞게 아주 잘 풀려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황홀한 집을 사는 꿈에도 성공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꿈같습니다. 우리 한생 이런 집을 받아앉다고 정말 생각지도 못할 텐데 경영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번에 우리 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시고 주신 사랑이 모자라실 듯 텔레비전과 이불까지 다 보장해 주시는데 저는 어젯밤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일상에 드리고 강국을 잊지 않고 더 높은 과학의 무선가로 경영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어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